안녕! 말랑이랑 팝이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랑 서윤이부터 거래! 저는요! 짜란! 대왕팝이! 저는요! 이거요! 추가 좀 해주세요! 추가 요구합니다 지금! 이스라엠 선수 뭐를 꺼낼까요? 얼굴이 나라다! 얼굴이 왜 그러죠?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걸 올리던지 하시지! 이랑요! 어머머스! 아! 고민인데요! 그러면요! 제가 어머머스 가족을 준비했는데요! 짜잔! 어머머스! 어머머스 가족! 거래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수랑! 예! 거래 성장되었습니다! 오! 소리가! 누가 방귀 끼는 것 같다! 이거 완전 커서 양손으로 넣으면 돼! 아! 재밌어요! 거래 만족! 자! 이번엔 서윤이 차례죠! 저는요! 네! 서윤 선수! 이거 요요도 돼요! 이렇게요! 오! 서윤 선수 올렸거든요! 윤서 선수는 뭐를 올릴까요? 다람쥐! 추가! 추가로 추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가가 없어요! 거절! 네! 거절당했습니다! 거래는 어떤 게 돼버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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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은 뭐를 올릴 건가요? 그럼! 오! 이거는 파인애플 아닌가요? 만져봐도 될까요? 네! 파인애플을 앉아본다고? 만져! 아! 만져본다고! 이거 느낌 좋아요! 아니! 저기요! 저 거래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리가 좋군요! 그럼요! 그러면! 하튼방! 추가! 추가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아니!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잘 나는 거라고! 만져보라고 어필을 하고 있어요! 거래 중인...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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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락! 수락! 네!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지우는 안 꺼내려고 했거든요! 오늘 꺼내려고... 뭐 비장의 무기인가요? 색깔 바뀌면... 어몽어스! 하얀색 어몽어스인데 이거 색깔이 바뀐다고? 햇빛을 보면 색깔이 바뀌어요! 아! 나 저거 갖고 싶었는데! 그럼 난 이거 물릴게! 네모의 꿈인가요? 추가! 추가 요청이 들어왔어요! 추가요! 어! 저건 뭐죠? 이건 뭐죠? 피제스피 나왔는데! 아! 이거 그놈의! 아! 죄송합니다! 저 닮은 공룡! 아! 너무 닮아서 싫어요! 추가요! 와! 저거 하나가 이렇게 비싼가요? 이건 또 뭔가요? 앗! 이건 뭐예요? 개구리 닮아! 저 추가요? 네! 와! 저게 저렇게 비쌌나요? 자! 지금 고민의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 윤선 선수! 거절할게요!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도 거절당했어! 좋은게 없어요! 아! 아! 나 저거 갖고싶었는데! 그럼 나의 비장해보기! 오! 이게 이렇게 비싼거라고? 다음주인 거래요청을 합니다! 오! 야! 소리좋아! 느낌좋아! 나는 이거를 올릴게! 짜잔! 처음 보는거지? 어? 이거 처음 보는거다! 아니! 이거 말랑이가 아니잖아! 왜 그거 말랑이가... 뭔데? 이렇게... 이런소리가 나는데! 후회 안하지! 이거 먹을거 들어있는데! 아! 거래할걸! 자! 다음 나는 이걸 올리겠다! 단전문어! 나는 문어! 저는 이거요! 장난하세요? 그냥 있는거 다 올리세요! 제가 받아줄게요! 있는거 다요? 네! 저는 두개요! 저는 세개요! 장난하세요? 저건 휴지고! 이거는 뭐 고장난거 아닌가요? 휴지가 뜰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빨리 추가! 그러면 저 이거 다! 이거 빼고요! 어몽어수를 올릴게요! 이거 그냥 어몽어수가 아니고 달리는 어몽어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자! 갑자!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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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이거 내꺼! 저는요! 세트를 올릴거거든요! 세트버거 세트버거 아니고 만두 세트버거입니다! 버거? 만두 버거입니다! 네? 어? 여기 진짜 만두처럼 생겼는데? 짜란! 이렇게 이렇게 좀 찐빵같이 눌렸지만 어? 느낌은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 야! 방구 꼈어 언니! 냄새는 불이고요! 언니 방구 꼈어! 저는 레어템 올리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막 늘어나고요! 소리 들리세요? 레어템 이거 올리겠습니다! 거래! 대단하시나요? 수가! 짜잔! 이거 제가 손수 만든건데 이 안에 조그만거 보이세요? 조그만거! 거래요청! 추가! 아 뭘 더 올려! 아니 이 먼지가 이렇게 다 너무 많고 아 뭐 그런걸 따져요! 만든거잖아요! 만든거잖아! 어? 만든.. 어? 만든거니까 더 레어템이죠! 어? 뭔가 물이 튀는거 같은데요? 터졌잖아요! 아 내꺼 왜 물어뜨려! 아 왜! 빨리! 빨리! 빨리 이거 물어내세요! 빨리 물어내세요! 진짜 물어내라고요? 진짜 터졌어? 봐봐! 어디야? 진짜 이거 물이 흐르잖아! 뭐야 여기 여기! 빨리 물어내세요! 내꺼! 여기! 여기 비듬 나와요! 아니 내꺼 빨리 물어내세요! 아 뭐하세요! 빨리 물어내세요! 빨리 물어내세요! 물어내세요! 물어내라고요? 네! 아우! 여기야! 뭐하는거야! 빨리 물어내! 물어서 내려내! 물어서 내려내! 아우! 이렇게 거래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거래해주세요! 거래! 거절! 거절! 내꺼 이거 물어내야죠! 빨리! 걸어서 냈다고요! 아니! 그럼 저 이걸로 한번 거래할게요! 어떤걸? 공기요! 공기가 뭐야? 공기가 있어요!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완전 레알템입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자! 공기! 네! 공기! 공기! 공기 달라며! 아이고! 이거 입냄새잖아! 입냄새잖아! 빨리 걸어! 자! 그러면은 난 이번에 이거 올릴게! 계란말랑이! 이건 변신도 해! 짜잔! 아니! 이건 또 누가 봐도 플라스틱 소리가 나는구만! 아니! 무슨! 아! 달걀처럼! 달걀! 계란 색깔이 썩었어! 달걀 말랑이니까 썩어서 얘 보고 짜증났잖아! 소리 작자가 달걀 같잖아! 삼촌 사기꾼이세요? 바로요! 제가 진짜로 아끼는 거예요! 네! 뭔데요? 샤라란! 오! 그러면은 선인장 말랑이와 베개! 베개 말랑이! 아니! 아니요! 저게 미마! 네? 왜 각질이 이렇게 다 하나씩 뜯어지려고 그러는데! 맞다며! 사기꾼이구먼! 야! 그리고 이거 뭐 쓰레기를 갖고 왔어! 안에! 안에 아무것도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왜 쓰레기를 갖고 와! 아! 알았어! 그러면 내가 또 아주 기자의 무기를 올려주지! 짠! 거래! 아니! 만족 안돼? 내가 하나만 더 올린다! 짜잔! 여웅말랑이! 아! 나 사기꾼이야! 이거 거래 안 할래! 아! 진짜! 근데 제 거는 왜 가져가져? 님이 저 사기꾼 아니세요? 아! 삼촌 다음에 제대로 된 것 좀 갖고 와! 알았어! 다 말랑이가 아니야! 아! 말랑이가 몇 개 없었어! 됐다! ί